Q. 라이더들이 많이 보이네 맘이 되니까 라이더들이 많이 보이네 너무 좋네요 호텔 안에 있기에 너무 아깝다 여기는 다른 집으로 해야 하는구나 양반인데 길 건너편이 진짜 이쁘다 저쪽으로 올라온다 마음에 드는 거 다 찍었어 어떻게 찍을 때 봐야 예술이냐 저쪽으로Б인지 네 이런 사진들을 바로바로 올려도 될 것 같은데 그냥 저기는 뭐 이벤트 같은 거 일어나면 좋겠네. 대술이다. 나처럼 카메라 들고 나오시는 분들도 꽤 있는데 여긴 되게... 저기 뭐야... 뭔가 사람들이 서로를 실제 잘 안 써서 좀 편하다 느낌이 있는데? 안녕히 계세요 홍가리 디저트 꾸준히 왔습니다 디톡스 이후에 먹는 디저트 같은 디루샥 한 분 글자인데 어떻게 이렇게 달 수가 있는지 솔티 카라멜 아... 맛있다 와 살 근데 진짜 살 길이 뚝지는 맛이다 진짜 휩쓸었습니다 굴뚝빵 굴뚝빵 어디? 여기 들어갔어요 아 근데 맛 선택을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는... 달긴 달다 내가 단 거 좋아하는데도 달긴 달다 그냥 빵도 아니라 달다 설탕 코팅된 빵에 그 다음에 피스타치오 크림을 안에 바르고 거기다 피스타치오 젤라또와 솔티 카라멜 젤라또 넣고 마무리를 하는데 다 먹을 때쯤 보니까 내가 밑에 또 초코칩들이 있어 디톡스 후에 이렇게 먹으면 안 돼요 여러분 저처럼 하지 마세요 심지어 오늘 저녁에도 촬영이 있어요 아까 공원에서 찍은 씬이 있는데 그거 찍고 지금 나와가지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근데 그래도 감사하게 헝가리에는 아아가 있다는 아주 감사하게 또 가서 이제 저녁 촬영이 들어가기 전에 운동을 한번 하고 들어가야 될 것 같은 느낌 근데 이 배부른 감정을 지금 3일 만에 느껴보니까 나 3.8점 너무 달아서 단 걸 좋아하지만 또 너무 단 건 또 안 좋아해요 제가 너무 너무 단 건 변해서 제가 안 좋아해서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호랑이의 시선 호시입니다 네 지금은 뮤직비디오 촬영 중이고요 이 빵을 아시나요 여러분? 헝가리에서 굉장히 유명한 빵이래요 헝가리에 놀러 오시면 부다페스트에 오시면 꼭 한번 사 드셔보세요 제가 사실 이 빵은 안 먹어봐서 한입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맛있네요 제가 나나투어를 다녀와서 너무 돼지가 돼가지고 너무 돼지가 돼가지고 여기 와서 급하게 살 빼느라 지금 탄수화물을 아예 끊었거든요 근데 진짜 이만큼 먹었거든요 너무 맛있네요 머리 염색을 했어요 여러분 좀 알록달록하죠? 안 해본 스타일로 한번 해보려고 회사에서 의견을 주셔가지고 이렇게 좀 알록달록 오묘한 색깔로 염색을 해보았습니다 엔 엔 엔화 지금 이제 공개됐겠죠? 전 종가집 모델 종가에서 보내준 김치 잘 먹겠습니다 종가 이제 제가 여기가 헝가리 와서 도착하자마자 아무 연습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아 진짜 거기 나나투어 가가지고 살이 너무 많이 찐 거예요 그래가지고 진짜 급하게 살 빼느라고 아 나는 국물이 너무 좋아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이돌 안 했으면 나는 몇 킬로까지 찌울 수 있었을까 저는 감히 예상해 보는데 한 80kg까지 찌웠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종가에서 김치를 받았을 때는 이게 공개가 지금 한 가을 정도쯤에 여러분들은 아셨을 거예요 제가 종가 모델이 된 거 근데 저희는 여름부터 그걸 했었거든요 근데 그때 제가 종가에서 보내주신 김치 중에 제일 많이 먹었던 게 열무 김치였어요 여름에는 열무 김치 너무 잘 익었어 아 참 아무리 생각해도 복 받은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외도 나와서 나와서 뮤직비디오도 찍고 유럽에도 이렇게 뮤직비디오도 찍고 관광도 되게 많이 하고 그리고 헝가리 그리고 유럽에 계신 우리 팬분들 캐럿분들 제가 저번에 패션쇼를 갔을 때 그 정말 너무 오래 기다리신다고 콘서트 꼭 해달라고 아 진짜 저희도 너무 보고 싶고 하고 싶고 그런데 기회가 된다면 진짜 꼭 찾아뵙고 싶어요 진짜 아 다 먹었다 아 짜릿하다 짜릿해 그럼 여러분 호시의 먹방은 끝 안녕 여러분 햄버거가 왔네요 아 이거 참 곤란한데 사람은 왜 이렇게 간사할까요? 제가 간사한 거겠죠 어쨌든 저 자신과의 약속과 뮤직비디오에 좀 예쁘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빵을 빼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하여 저는 이 빵을 빼서 아 이 빵에 소스가 최대한 여기 감자가 있는데요 너무 따끈따끈 소금 안 차가워서 너무 좋다 너무 따끈따끈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이거 트러플 끝 그만 그만 끝 끝 그릇 앞 앞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너무너무 좋고 배경이 미쳤어요. 아예 예전과 지금 현대와 공존하는 그 나라인 것 같아서 너무 신기하고. 유럽은 내가 한국을 처음 갔을 때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데 뭔가 한국 처음 도착했을 때 와 되게 미래의 도시 같은 느낌이 많이 들었거든요. 미국도 물론 높은 건물들도 많고 그렇긴 한데 한국이 그 훨씬 많아요. 미국은 수평으로 돼 있는 그런 주택들이 되게 많은데 한국 특히나 높은 건물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너무 신기했는데 또 그때 받았던 그 신선한 느낌을 여기 와서 또 봤네요. 너무 신기합니다. 하늘이 달라. 아예 너무 예쁘고 아침에 보면 구름이 진짜 그림 같아. 완전 그 헝가리 오기 전에 이태리에서 되게 그 나나 투어 때문에 나영석 PD님이랑 프로그램 때문에 이태리를 한 일주일 동안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파스타가 너무 맛있고 그냥 그게 너무 좋았었는데 한식이 또 그립더라고요. 그래서 헝가리 첫 도착하자마자 삼겹살집을 간 기억이 있습니다. 거기서 먹던 된장찌개가 아주 예술이었어요. 그냥 첫 입 먹자마자 좋아. 한국이다. 너무 좋았습니다. 첫 번째 날 그랬고 한 세 번째 날에는 명호랑 같이 중식당을 갔어요. 중식당을 갔는데 뭔가 야외랑 그 동네 자체가 중국이랑 느낌이 되게 비슷한 거예요. 와 명호야 우리 중국에 와 있는 거 같은데 그래서 거기에서 아주 맛있게 먹었어요. 여기가 쿠키에서 단계 미쳤다. 보세요 여러분. 얼마나 아름다운지 미쳤습니다. 아주 말도 안 돼. 말도 안 돼. 헝가리가 참 예쁜 거 같아요. 되게 야경이랑 풍경으로 되게 유명한 곳인데 고시라고 들었어요. 오기 전에. 근데 역시나 와보니깐 너무 예쁘고 건물들도 너무 예쁘고 건물이에요. 되게 되게 웅장해요. 저기 새 보이나요? 여러분? 너무 가만히 있어가지고 새 아닌 줄 알았어요. 갑자기 새는 아니겠지? 오. 진짜 새 맞다. 지금 헝가리에서 아주 유명한 강을 와 있습니다. 여러분. 다리를 보시면 너무 예뻐요. 여기는 헝가리 오면 여기는 무조건 와야 되는 거 같아요. 꼭. 생각보다 한국사람들이 되게 많더라고요. 헝가리. 너무 신기했어요. 한국사람 지나갔어요. 한국어가 들려. 너무 예뻐요. 이 다리 쪽 아까는 찍었죠? 베이주트였어요. 저랑 같이 산책을 해볼까요? 갑시다. 요새 조명을 밑에서 쏘면 되게 고급스러워 보이고 더 커보이고 더 웅장해 보이는 그런 효과가 있는데 참 고급스럽게 잘 해놨네요. 지금 그림 보트에 진짜 헬메이는 것보다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니까 전 이만 가보겠습니다 헝가리 꼭 한번 와보세요 안녕